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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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거를 약하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 세게 안 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뒤집어 나중에 그 도색할 때 티가 안 나더라구요 그게 딱 칠할 때 살살 올라가는데 너무 이제 그때도 막 잔뜩 막 급하게 올라가 버리는거에요 명암 넣을 때는 거의 뭐 하루 종일 명암을 넣을 수 있어요